개미들이 반발해서 제가 반발했죠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식연도세가 옛날에 2천만원 이상이면 물린다는 거를 5천만원으로 일단 깎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력 반발한 보람이 있어요 어디서 반발했냐면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반발했죠 5천만원 이하로 버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연예 주식으로 5천만원 이하를 벌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조금 깎아줬고요 제가 너무 기도와 자기 전에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는 안 했거든요 기도할 때 원천징수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나고 한 번에 낼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원 수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냐 아니냐 해서 지금 또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소원 수리를 조금 자세히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는 무슨 소리냐면 니들이 5천만원 벌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주식을 번 게 있으면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거둔 다음에 1년 뒤에 지금 아마 5월일 것 같은데 1년 뒤에 내년 5월에 한 번에 정산을 해서 5천을 못 벌었으면 세금을 돌려줄게 뭐 이런 거죠 일단 먼저 내라는 거야 선입금 나중에 정산이냐 그러니까 개미들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선정산하고 돌려주는 게 어딨어 나중에 5월에 정산해서 한 번에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는 먼저 걷고 우리가 연말 정산하듯이 먼저 낸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 그러니까 야 그거 이자 없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근데 항의를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월별 원천징수였어요 매달 내야 되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냐 6월에 내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반기별로 될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했죠 6개월에 한 번 했다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은 안 됐어요 어떻게 될지는 어쨌건 5천만 원까지 올려줬으니까 여러분 5천 이하로 걸면은 아직도 상장 주식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자는 거고요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지수는 그 2,200에서 꼼지락 꼼지락 되고 있죠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뭘 이렇게 꼼지락 되는지 뭐 고개 들어봐도 2,100이고 이게 벌써 몇 달을 2,100에서 2,200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컬월드 흥행에 굉장히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왕 할 거 같은 2,200이어도 2,100 갔다가 2,300 갔다가 2,100 갔다가 2,300 갔다가 하면은 흥행이 좋은데 2,170, 2,180, 2,160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꼼지락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변동성이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빅스 지수를 추정하는 시컬월드 흥행 지수가 굉장히 크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오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청원을 올렸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국회의원 아저씨의 월급을 레버러지 ETF로 주자 그러니까 그 레버러지 ETF 이게 2,300 가면은 조금 더 주고 2,500 가면은 조금 더 주고 1,500 가면은 레버러지니까 한 마이너스 80%가 월급이 된다는 거죠 야 그럼 코스피 3,000으로 가게 만들 거다 월급 많이 받으려고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99%는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레버러지 ETF로 받고 있어요 저는 거의 빅스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지수로 이미 빅스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레버러지 ETF로 가자는 거죠 3,000명이 동의했답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 현실은 이루고 있어요 세종시로 국회의사장이 내려갈 것 같다 그랬더니 요즘에 세종시가 미쳤어요 아니야 뭐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가 미치고 그린벨트 푼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 또 태령이 미쳤대요 뭐만 하면 미쳐요 저 분야는 야 우리 주식은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도 2,200이고 안 깎아준다 그래도 2,200이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 그래도 2,200이고 이게 꼼지락인데 얘네는 뭐 하나 그러면 미쳤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경제 방송이 아니라 그 부동산 방송으로 바꿨으면은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었을 텐데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뭐 하여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세종시가 미쳤대요 뭐 맨날 미쳤대요 뭐만 하면 미쳤어 아파트값이 10억을 돌파했다 중형이죠 중형 좀 큰 거 한 40평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야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야 공무원야 시절 돈 벌었다고 차익을 국가에 완수해야 된다는 건 야 이건 너무하잖아 뭐 공무원야 시절 하고 받고 싶어 받았겠어 받았다 보니까 올랐더니 야 이거 공무원야 시절 돈 버는 게 좀 뭐 그렇다는 거죠 야 이거는 벌 수도 있지 그 아이스들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요 지금 뭐 이번에 쭉쭉 오르니까 가격이 일단 호가가 없어졌겠죠 자 불난 세종시에 행정수도로 기름을 부었다 제가 뭐 방송을 어떤 교수님하고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보다 형이셨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집이 세종에 있는데 아 서울에 집이 없어서 너무 아깝다 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부동산 전문하시는 분한테 세종시에 있을까요 서울로 집을 옮길까요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음 주에도 뵙게 되는데 아 일단 부럽습니다 그 질문을 저한테도 하시길래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 저는 세종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는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하여튼 게다가 이 세종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는 싸요 야 전세가 3억이 안 된대 11억짜린데 야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살기 정말 좋은 거죠 한마디로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진 않을 거지만 집은 갖고 싶다는 거죠 내가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세종에 별로 가격은 오르니까 내 거는 하고 싶으니까 전세가율이 25%입니다 야 전세 진짜 싸다 11억짜리 집을 3억도 안 되는 돈을 내면은 살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거는 진짜 강남 대치에 있는 음마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파트 가면은 지금 이게 한 1970 몇 년에 지은 데잖아요 한 40년 됐죠 아파트가 가격은 무지 막지하게 비싼 아파트인데 이거 맨날 재거축 얘기가 나와서 제대로 수리를 안 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이만한 인섹트님들이 걸어 다니신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 그런 아파트가 이제 전세가율이 보통 낮죠 살기는 싫지만 갖고 있고 싶으니까 뭐 이거 자연 친화적이고 좋죠 전 그런 거 좋아해요 뭐 같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좋으니까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은 세종시 전세값은 굉장히 싸다 재건축 얘기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그 옛날에 그 어지냐 반포 쪽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재건축한다 그랬어요 내가 엊그제죠 엊그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5년 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재건축을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규제가 되니까 요즘에는 뭐 지방 아파트 쇼핑을 뭐 그렇게 다니신다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이 인구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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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아 뭐 이런 걱정은 잠깐 들지만 뭐 없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자 게다가 이것 때문에 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빠른 뉴스입니다 26일날 제가 이준구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물론 그 기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이준구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가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C인지 D인지 둘 중에 하나 받았어요 뭐 이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썩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자 이번 7.10 부동산 조치에 아직 실패작은 단정하기 이르지만 3살 때 너희가 패닉 구매라는 거는 오래 잘 수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놔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경제학부 교수님이거든요 눈치 게임 그러면 게임이론이라는 거죠 게임이론 그래서 아 맞죠 이걸 게임이론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론이 뭐냐 죄수 A와 죄수 B가 있습니다 다 고백을 해서 이놈이 찔렀어요 이놈이 찔렀어요 서로 고백을 하면 5년이고요 저는 안 찔렀어요 A가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하고 가만히 침묵을 있으면 얘가 만약에 A가 B를 찔렀다 그럼 B는 독박 20년입니다 둘 다 불면은 정상참작을 해서 5년인데 한 놈만 불면은 그 놈이 독박을 써서 20년이고 둘 다 근데 안 불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명목으로 1년만 사는 아주 베스트한 결과가 나오는 게 게임이론이죠 고백으로 고백하니까 자백 죄송합니다 야 고백 쓰니까 이상하다 고백해서 혼내주는 게 아니라 고백이 아니네 자백이네 자백이 왜 고백을 해 거기서 수사관님 앞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자백이죠 고백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베스트는 서로 1년 1년이죠 자 고가 아니라 잡니다 고가 아니라 자다 하여튼 이 베스트는 1년 1년인데 서로 이 B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고백을 하면은 뒤에 있는 거죠 5년 또는 무죄에요 5 또는 내가 만약에 침묵을 하면은 얘가 A가 뭘 선택하냐는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모른다는 가정입니다 B는 20년 아니면 1년이에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자백을 해야 됩니까 침묵을 해야 됩니까 침묵을 하면 운없음은 20년이고 잘되면 1년이고 고백을 하면 5 또는 0이에요 아 고백이란다 자백을 하면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려면 자백을 한다는 거고 A도 똑같죠 자기가 유리하려면은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론상 이런 상황에서는 A도 고백 아 자백 고백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A도 고백 B도 고백해서 서로가 고백 고백을 해서 5년 5년을 해서 즐거운 이 노후를 해로 한다는 게 게임이론의 결론인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최적은 뭐예요 둘 다 침묵 침묵해서 1년 1년이 최적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게임이론의 뜻은 가만히 지들 유리한대로 내비두면은 불행하게도 서로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베스트는 안 하는 건데 결론이 뭐 이래 잠깐만 결론이 이러면 안 되잖아 결론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출생률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거는 침묵 1년 1년인데 가만히 냅두면은 서로 고백을 해서 5년 5년을 맞더라 한마디로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은 사회 가장 베스트한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게 게임이론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부동산도 똑같이 게임이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이게 저구요 슈카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산다 근데 여러분들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제가 보고 사는 거죠 배아파서 그럼 제가 배아파 살 정도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면은 보통 빠져요 한 5억 빠진다고 치면 저는 마이너스 5억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샀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올랐다 데려오니까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면은 저는 마이너스 5억 여러분은 본전이에요 제가 만약에 안 산다 그럼 안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5억 벌었죠 하지만 저는 0이지만 거지겠죠 상대적 거지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고 여러분들이 안 산다 그럼 제가 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빠졌을 테니까 저는 마이너스지만 여러분들은 빠지는 걸 피했으니까 나이스고 둘 다 안 사면은 여러분들도 안 사고 저도 안 사면 보통 많이 올라요 이런 경우 보통 많이 오릅니다 너도 안 사고 나도 안 사면은 대박이여 이거 거의 4억과 4억과 보통은 4억 거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 거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확실해요 확률이 이거는 장난 아니야 너도 안 사고 나도 안 사면 대박 올라요 대박 이게 진짜 대박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자 우리 게임 이론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가장 유리하냐 축하 입장에서는 안 사면은 0 0이고요 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안 사야겠죠 유리한 걸 치면은 그래서 제가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논리적인 게 있는 겁니다 경제학적 게임 이론에 따르면 저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면은 0 5고 안 사면은 0 0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상이죠 지금 나는 안 샀는데 축하 친구들이 많이 사서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들은 좋고 5억이고 저는 상대적 거지가 되는 현상이 지금 실제인 거죠 결론이 이상해 가네 하여튼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저는 안 사고 여러분들은 사서 여러분들 5억을 벌고 저는 거지가 된 게 이제 현상인 건데 게임 이론상 최선은 뭐예요 사실 이거 최선이네 잠깐만 잠깐만 어 그런 잠깐만 그렇게 보니까 또 이게 위에 재수의 딜레마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플러스 5 0이고 0 0 0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이거 최선이네요 우리는 최선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야 뭐 결론이야 하여튼 뭐 그런 거고 해서 우리 교수님 말대로 게임 이론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여튼 뭐 결론은 그렇고요 아 딴 얘기 합시다 딴 얘기 자 그렇게 돼서요 근데 저게 문제가 근데 뭐냐면은 저런 식의 게임 이론 생각으로 축하 가지고 안 샀으니까 많은 사서 대박을 나서 나는 5억을 벌고 쟤는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접근을 하면 외주인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렇게 돼요 순식간에 청주의 부동산 시장은 꽁꽁이다 옛날에 이런 현상이 잘 없었거든요 잘되면 부동산은 보통 같이 올라가고 안되면 같이 빠졌는데 이제는 무슨 이게 유행처럼 돌아서 이게 패션인 거죠 모자가 잘 팔리면은 옷이 안 팔리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청주에서는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청주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됐어요 아까 전에 봤지만은 무슨 뭐 테릉이라든지 세종은 올라왔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 빠지는 이게 뭐 유행처럼 부동산 시장이 돌고 도는 외지인의 어떤 영향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이 아마 슈카월드를 많이 보시는 거 같아요 이 기사 쓴 분이 그 30대 절망론 과천 로또 아파트가 있었는데 83점 청약 점수입니다 84점이 만점인데 만점 채운 분이 있다는 거죠 만점 채운 분이야 어느 분인지 몰라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만점 채우려면 거의 50세 부양가족 만땅에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으면은 거의 만점인데 이거 있다는 거예요 30대들은 슈카월드를 보니까 지난번에 방송한 걸 보니까 내가 평균적인 60대 후반에 나오기 위한 조건들을 몇 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건데 아 제가 그때 분명히 해답을 보여드렸는데 만 18세에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으면은 30초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초에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30대 절망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절망론을 과격히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해답을 보여드렸어요 가능합니다 정답을 봤어야 되는데 역시 방송을 제대로 보셨으면 이런 훌륭한 답을 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안타까운 절망론이 좀 퍼지고 있다는 거와 함께 30대 절망론이 또 나오는 얘기는 저성장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 지난 리만 때 보니까 사회에는 이런데 자산가격만 이러더라 부동산과 경제의 분리가 시작됐다 이거 2010년부터 사실은 분리된 건데 뭐 10년 뒤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와서 뭐 나오는 얘기고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녀석이 달라졌느냐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 와 형님들이 해냈어요 이게 말이 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역대 최고예요 상반기에 이게 얼마나 몇 개가 된 거야 62만 800건 한 달에 13만 건 그 기존 책은 언제였냐 2015년이에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61만 건인데 그거를 능가한 거죠 5년 만에 62만 건으로 게다가 한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도 지금 최초인 거죠 역대 최고 10만 가구 통계 작성을 2006년에 했는데 월간 매매량이 10만 건을 돌파한 게 처음이다 야 이게 무슨 주식 싸듯이 거래하나? 뭐 이게 어떻게 또 최고로 올라가지?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게 주식으로 치면 거래량도 올라가는 거죠 샀다 팔았다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잖아 거래량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나 돌아갔냐 이거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옛날에 쩍 2016년에 여기 근처 어디였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냥 살려면은 근데 사실은 가격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가격은 이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근데 여기서는 아아 빠지겠지 아아 빠지겠지 아아 빠지겠지 하다가 여기서 드디어 참지 못하고 위로 긁는 여기서 많이 보던 그건데 제가 주식하면서 정말 많이 보던 현상이죠 여기서는 보통 아아 넘어간 거 같은데 아아 비싸 아아 비싸비싸비싸비싸비싸비싸비 이렇게 위로 사는 게 제가 많이 하는 거죠 아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아니 거래량이 이 정도에서 늘었으면 정말 대박인데 하여튼 늘었습니다 우리 어깨를 걸긴 걸었어요 조금 높이 온 게 감이 있지만 어깨를 걸긴 걸었으니까 62만 건 이게 뭐야 이게 두 배요 두 배 31만 건가 62만 건은 좀 이게 어떻게 두 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어깨를 단단하게 지금부터 걸고 있어요 물론 뭐 서울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이 다 거래량이 터지는 거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3만 개 충북과 대전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야 이게 뭐야 최대치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옛날에 그 여명의 눈동자가 아 무슨 소리야 야 3만 가구 충북과 대전이 어떻게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의 최대치가 될 수 있지 주식도 아니고 소외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납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왜 이게 이게 유행처럼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국을 이제 뭐 순회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아하 이런 거죠 나만 집을 못 샀을 수 있다 단톡방에 몰려서 투자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말이 투자 공부지 부동산 어디 살까 그렇죠 부동산 어디 살까 이게 뭐 전세가율이 어디가 높을까 재개발이 어디가 살까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 같아요 나이 한 40 뭐 30 넘어가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과 요즘에는 20대 30대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아파트에 패닉바잉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만으로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거래량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느낌이 들고 국민의 84%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 쓰읍... 큰일 났네요 아 저는 지금 상당히 큰일 난 건데 게다가 요즘에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냐 외국인 부동산 매수 행렬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외국인 효과는 있긴 있을 텐데 대부분의 효과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 너와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말이 외국인이지 우리 서로 한국말 쓰는 외국분들이신 거죠 검은물 외국인 그쵸 한국말 쓰는 외국인이 많으시니까 뭐 그런 분들이 좀 영주권을 취득해서 산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거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사실은 가끔 이 형이 이거 해 주시면 이거 바로 없어질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 이게 발사하면서 동해바다 어디로 떨어지는 순간에 뭐 이렇게 훅 가라앉기 때문에 뭐 우리야 이걸 보면 어이 형 또 했구나 그래도 그 외국인들은 이거 가끔 보면 서울은 아니고 저 인천 쪽이나 저쪽 동해바다로 날아가는 거지만 한방 쏠 때마다 가격이 후끈후끈하기 때문에 좀 뭐 중금 흔들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은 저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GDP 성장률도 나왔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2%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3.3% IMF 1998년도 얘기니까 22년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뭐 GDP 성장률로 코로나니까 코로나랑 보면은 코로나 효과가 한 요정도 한방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는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전망치는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8 정도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3 정도 나왔고요 뭐 미국은 야 마이너스 34%를 전망하고 있대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야 마이너스 34%는 이게 진짜 이런 표현 진부하지만 싫어한가 싶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뭐 가능합니다 뭐 저 나라는 저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3분기에는 조금 빨리 회복을 한다고 하고요 코스피만 보시는 형님들은 잘 모르셨는데 코스피는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이게 꼼장어도 아닌데 꼼지락거리는데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코스닥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예 코스피는 아까 여기 여기 있던데 왜 형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어느덧 800입니다 이게 700의 무거운 격을 우리가 한 1,2년간 기었었는데 700을 넘었어요 물론 하루였지만 찍고 지금 내려와서 일단 800선 고지를 점령하는데 100마 고지인 800선을 올해 저점 대비 2배 상승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점 대비 2배 상승한 해가 제 기억에 2000년 이후로 최초인 거 같아요 IT 버블 이후로 물론 저점은 여기죠 저점은 여기긴 합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저점이 뭐 믿기지 않겠지만 4개월 전에 코스닥이 400이었습니다 400에서 800 온 거예요 아무거나 샀어도 2배였어요 아무거나 샀어요 여기로 치면 사실 말이야 누가 여기 샀겠어 이거는 산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손절한 사람은 있어도 뭐 대충 한 500에서 600 사이에 사서 800 갔으니까 대충 60% 났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샀어도 평균가에 샀으면 60% 이거는 정말 정말 대박 2000년 이후로 거의 최고의 대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누가 샀냐 당연히 기강과 외국인은 팔았고요 형님들이 사셨으니 어떻게 날이 샀지 형님들이 해냈죠 올해는 뭐 아시겠지만 형님들이 막가게 해놨기 때문에 야 여기 대단해요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샀냐 전 이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란 게 얼마나 많이 샀는지 증권사가 대출을 중단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증권사가 대출도 해주냐 해주죠 이거 뭐예요 이거 주식담보대출 주식으로 주식사라고 돈 빌리는 것을 증권사가 해주고 그 이자 수익으로 증권사가 돈을 버는데 너무 많이 빌려서 갖고 있는 돈이 올인 났어요 이게 대출 중단했어요 형들이 너무 많이 빌린 거죠 아 이게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아마 법적으로는 자기 자본의 한 100% 될 거고 자체적으로 100%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아마 뭐 대형산 한 30% 중소형산 한 50% 넘어가면은 대출이 끊길 거예요 자기 자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님들이 너무 많이 빌려가서 빌려줄 돈이 없으셨어요 야 증권사 대출이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지금 하나하나 다 끊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은 23일날 있는 돈 다 썼어요 형들 우리 올인 났어요 라고 공지했고요 KB증권도 역시 있는 돈 다 썼죠 여기 100% 초과하면 안 되는데 신용공여 돈을 빌려주는 거를 자기 자본에 100% 이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 다 썼다는 거죠 물론 저기만 그러냐 미래의 세대 후 한국자증권 이미 신규 대출 중단했습니다 레버리지가 풀로 돌아갔다는 거죠 풀로 이미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맥스로 이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가 늘어갔냐 지금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걸 가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얼마나 늘으셨는지 신용공여 이거 빌려준 겁니다 신용공여라는 게 돈을 빌려준 잔고 취인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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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초 23조를 찍었는데 아 형 옛날에 요기 있네 요기 한번 12조 요 때가 코스피가 2600이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 간 적이 있나요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2600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2018년에 2600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빌린 돈이 이게 2600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우다다다다다다 사서 2600 된 다음에 쭉 빠졌기 때문에 신용공 빌린 돈이 줄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왜 2200인데 13조지 여기서 여기가 2200인데 이미 13조를 찍은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 요 회색이 코스닥입니다 요 주황색이 코스피고 코스닥이 돈을 더 많이 빌렸어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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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돈을 빌려 산 게 코스피도 있는데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산 거예요 야 진짜 배짱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와 이거는 상상을 못했거든 저는 당연히 육아증권이 좀 많이 빌리고 코스닥이 조금 덜 빌렸을 줄 알았더니 그 돈 빌려서 산 게 코스닥인 거죠 야 진짜 이 배짱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장이 크신지 아무나 못하는 건데 지금 보면 미래의세 때우 6000억 다 나갔고요 NH 5600억 다 나갔습니다 올인 난 거죠 한투 4천억 삼성증권 4천억 갖고 있는 돈 이미 다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빌려준 돈만 일단 올인이 났냐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 내가 뭘 살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계좌에 넣는 거죠 주식 계좌에 예를 들면은 천만 원을 미리 충전해 놨다가 눈치를 사악 보다가 삼전 200 사야지 하이니스 100 사야지 뭐 무슨 맨치소프트 몇 사야지 이렇게 예비로 충전해 놓은 돈이 50조예요 50조 야 예비 돈이 아직 50조 남아 있습니다 자 빌려서 13조 들어갔는데 아직 안 산 게 50조 이것도 역대 최대 안 산 돈 아까 안 산 돈은 그럼 얼마나 늘어났냐 이거를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투자 예탁금으로 증권회사가 이걸로 돈을 벌어요 왜 이걸로 돈을 버냐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 돈을 이만큼 50조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증권 투자자 예탁금으로 이자 이만큼 나옵니다 정말 이만큼 나와 거의 안 줘요 한마디로 이 50조에 대한 이자 수익은 증권사들이 후루룩 짭짱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먹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엄청나요 사실은 50조의 이자 수익을 생각해봐요 어마무자하기 때문에 증권세 입장에서는 아주 논았죠 증권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쭉 유지하면 정말 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었냐 그동안은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사실 안 변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박스 피었어요 별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었는데 뭐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이때 올랐어요 이때 왜 올랐냐면 코스트가 2600값 거 사실은 다시 빠질 줄 알았는데 쭉 빠져서 일로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니까 갑자기 관심이 폭발하면서 예탁금이 20조 25조 하다는 게 따블로 왔어요 받고 두 배 간 거예요 20조 25조 하는 게 50조 왔어요 관심도가 두 배 폭증 한 거예요 두 배 폭증 아 스컬월드도 그러면 이 지수에 따르면은 지금 두 배 가야 되는데 아 요즘 좀 빅스가 줄어서 그런가 판이 커졌어요 50조 올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식을 사겠다고 충전한 돈이 따블로 갔어요 묻고 더블을 일단 넣었습니다 뭘 살지 모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 주식으로 다 들어가면 오 대박이겠죠 자 그런데 일단 레버러지가 저렇게 가니까 증권업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빌려줄 돈이 없어서 주식담보대출이 중단이 되고요 아무튼 레버러지가 만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은 부동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여기도 빌려주는 거 너무 많이 빌려준다고 DTA LTV 만땅이니까 이거 내린다고 그러고 이쪽은 그걸 안 내려도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막혀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즘에 세금 많이 올리죠 이것도 5천만원 이하면은 증세가 똑같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가격이 이렇고 얘는 좀 이렇게 꼼지락 그런 상이 조금 벌어지죠 정부용들은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라 그러는데 좋은 거는 꼼지락대고 나쁜 건 원래 그 불량식품이 맛있는 거죠 원래 불량식품이 맛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게 좋은 식품이고 이게 나쁜 식품인데 가격은 좀 이렇게 되는 이게 좀 이렇게 이런 나중에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가 이렇게 좀 유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건강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올라갈 날이 되면은 컬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돈도 많이 빌려줘 이자 수익 대박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 사겠다고 증권사 계좌에 나가 저렇게 돈을 갖다가 쏟아 넣어서 50조야 그다가 거래량은 당연히 최대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증권사들은 일단 논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았어요 1분기에는 논하지 않은 이유가 얘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증권사들도 자산 덩어리에요 주식 가격이 빠지면 들고 있던 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논은커녕 거꾸로 반대로 논았는데 마이너스가 컸는데 지금 주식 다 반등했잖아 다시 2,200 왔어요 그럼 사실은 거래량이라든지 레버리지가 줄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줄고 저렇게 위로 가고 있으니까 주식 가격은 돌아왔는데 폭등하는 거는 여전히 빚도 많이 빌리고 돈도 많이 넣었으니까 증권사들은 지금 역사상 최대 분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 하던 게 2020년에 18조 따블를 한 거죠 증시 대기자금은 2019년에 25조였던 게 70, 50조 근데 왜 코스피가 2,200이지? 하여튼 이런 미칠 질타 화랑임에도 2,200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만 사냐 여러분 요즘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무슨 뭐 킹슬라 하면서 해외 주식 거래대금도 올라왔어요 해외에도 많이 사니까 실적 전망폭이 가장 큰 업종 2분기에 가장 대박이 난 게 어디냐 증권입니다 1분기 대비 1분기 대기 2분기 증이 가장 돈을 많이 번 퍼센트로 따지면은 어디냐면 증권은 지금 이게 600%입니다 대박이 난 거지 1분기에 완전히 폭망했다가 2분기에 V자를 넘고 올라온 게 증권이 됐어요 혼자서 2분기에 나머지 다 망했어요 코로나에 직격판을 맞은 게 2분기잖아요 다 망했는데 남들 망할 때 이렇게 웃고 있는 데가 이렇게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물론 그렇다고 증권주가 많이 올라갔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들고 있거든요 많이 오르기는 개뿔이죠 그런데 스크리티 증권주 ETF예요 여기 있는 거죠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 증권주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 맨날 말은 저러는데 고모양 고꼬리긴 한데 뭐 하여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증권주가 고모양 고꼬리인 걸 떠나서 과연 한국 증시가 레벨업을 할 것인가 이게 거래대금이 보통 오르면은 1년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 다시 내려오긴 할 텐데 당연히 내려오긴 하겠지만 너와 내가 주식 아니면은 어떤 투자 자산에 쏟는 이 관심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물론 가끔 열내는 게 거기에 찬물을 꼈는 뭐 이런 거 있죠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사기를 쳐서 홀라당 먹고 나오는 이런 거 굉장히 열을 뻗치는 이유가 저런 사기가 터지면은 한 방에 뭐 뒤로 가는 거고요 게다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건전성을 위해서 ELS가 규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대규모 발행을 하기 어려운 게 이제 또 증권사에 굉장한 또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2012에서 2019년도 증권사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10년도에서 19년도에 아까 저 봤지만 그렇게 늘었지만은 증권사의 시가총액들은 대부분 뒤로 갔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금융은 놀라움에 어떻게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은행 주가가 이러고 있죠 그렇게 대박인데 증권사도 이러고 있어요 아 하여튼 우리나라 금융을 해내고 있다 한국 금융주지는 왜 이렇게 올랐냐 뭐 키우미아 브로컬이 좀 있다고 쳐도 한국 금융주지는 떡밥이 하나 있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실까봐 그 카카오뱅크의 2대 주지입니다 저기는 카뱅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돈을 버는 곳입니다 0에서 이제 막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래의 기대는 엄청난데 요즘에 2, 30대 아저씨들은 아무래도 저런 거에 60대보다는 좀 익숙하다는 게 조금 득이 되겠죠 참고로 한국 금융주지가 원래는 뭐였냐면은 동원이었죠 기억나시죠 여기가 한투입니다 원류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원 참치를 먹으면서 한투에서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동원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원그룹에 참치하시던 분이 김재철 회장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참치왕으로 불리시죠 요번에 은퇴하셨어요 2019년 4월에 우리 참치왕 김재철 회장 선생님이 50년에 항해를 마치고 은퇴하셨는데 첫째가 가져간 게 옛날에 동원중권 지금의 한국투자 한국금융주지가 되는 거고 둘째가 참치를 만드는 거죠 첫째는 금융 둘째는 참치입니다 쭉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2010년 리만 이후에 한번 경험했던 우리가 2020년대니까 석세스풀 인베스팅 뭔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쪽도 미쳤고 이쪽도 미쳤어요 세상에 거래량과 어떤 뭐 관심도와 뭐 레버러지와 모든 게 다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쪽은 가격이 오르고요 이쪽은 가격이 옆으로 가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은 있지만은 이 관심도가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aney가 하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기록이 있다면 그룹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